안녕하세요, 아이비입니다. 잠시만요. 누구라고요? 아이비. 와이비요? 와이비 밴드? 윤도현 씨예요? 윤도현이요? 아이비요. 아이키예요? 춤추시는 분인가? 아이비! I love you요? 미투. 뭘 미투야. 아니요, 이분. 딕션이고 뭐고 꽝이다, 꽝이야. 뭐하시는 분이에요?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래. 2000년대 여자 솔로 워탑 아이비 씨 몰라? 전혀 모르네. 이러면 또 뮤지컬까지 섭렵하셨다고. 완전 실력파야. 이건 중후의 시대에 살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. 왜 이러느냐.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나의 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변한 사랑 이야기. 이입트는 위대한 가을. 생명처럼 섬겼네. 자신들만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네. 무참히 짚밟힌 남종 나라둘이야. 제법이네. 모든 걸 빼앗겨. 자존심만 남았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아니. 우리가 안 시켰잖아요.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게 뭐야? 뭔 곡이야, 이게?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아이다라는. 이게 아이가요?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아이다, 황태야. 이게 아이다. 아니, 이봐요. 아이키 씨. 이거 아니에요. 아이키라니. 아이키 씨. 아니, 갑자기 뭐 하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알았어. 일단 노래 좀 잠깐 살짝 맛빙이를 하시는구나. 자, 황태야. 이분 노래 어땠니? 별론데. 바지야, 이분 의상 어땠니? 쿨인데. 이분 외모 어떠니? 좋은데.